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 황금 막내 쩐쩌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 황금 막내 쩐쩌꼬입니다 꾸꾸 꾸꾸 꾸꾸니 꾸꾸꾸 야 대박인데? 제거 뭘 썼다 몇번 저거 뭘 썼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숨이 잘 안 죽나봐 숨이 잘 안 죽나봐 아니 빨간색 뭐하고 스토딩인데요? 아니요 제..제옥체장 종이 먹어버렸어요 네? 아 이뻐 아 아 아 까지 꾸기대예요? 꾸기대예요? 꾸기대가 어딨지 이야 오 꾸기대 예 야 이거 여기 아 가사야 방탄 처음이지? 어 혜택 뭐야? 어디서 났어? 이게 뭐냐면 요리해서 먹으면 안 되나? 대박이다 이거 3분인데 원래 3분 딱까지 1분 사축할 때까지 했잖아 양쪽이 아 진짜 너 이거 특이하다 너 지문씨 지문씨 트로트볼 everybody say no 저는 나중이란 말로는 안 돼 나중이란 나중이란 아 뭐지? 나중이란 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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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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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챔 챔 챔 챔 챔 챔 챔 챔 챔 챔! 챔 챔 챔 챔 챔! 야!! 야 너 못하는게 뭐냐? 자 γ b 챔 챔 챔 챔 챔! 5 6 7 7 6 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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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미래를 본다니 얘가 미래를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 그리고 빨리 아 춥냐 쌀을 해 그렇지 그렇지 수영장 만들어 놓을게요 수영장에서 비가 나라고? 고고고 나랑 우리 지금 요정 trainings 공연 강경 재밌겠다 야 이거 진짜 뛴 때니 아 진짜 뛰겠다 생각해버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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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해버렸다